그냥 이제 뭐 썩어 나죠 그냥? 미친듯이 그냥 사주고요 클레어 이거? 사주고요 메이지 핑거? 샤이닝 핑거도 아니고 메이지 핑거 데미지 경과 많이 되네요 앨블부츠를 손에 넣었대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앨블부츠를 껴준오는게 좋을 거 같아요 코딕부츠를 group 여기 깨고 아우 근데 점심 뭐 먹었냐구요? 저요? 저는 네 어.. 점심.. 점심? 점심 안먹었어요 점심 안먹고 저녁 저녁을 갖다가 그걸 먹었어요 대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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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sen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hair Aus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보수전이라니까 보수전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할거 다 해놔야겠죠? 음악인생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레데리 2 할생각 있어요 레데리 2요? 레데리 2? 일단 레데리 2가 어떤 게임인지 잘 모릅니다 레데리 2? 할만한가요? 서우판 GT 아 똥들었어 진짜 해판이야 그냥 아주 그냥 레데리 2 뭐 어? 도기마냥 히힛 쓰러져 그냥? 멈춘 음 아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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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면 CD 대여해 준다고요? 그래요? 네 오늘 엔딩 봐요. 암호한테 CD 대여하면 영원히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건 아닌데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주죠. 아니 저 완전 나쁜놈 취급하지 마 아닌가요? 내 이미지 왜이렇게 씹창났냐 이거 어? 자 치료 자 이제 본전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어 컷 괜찮네 스타 우린 너무 오래 살았어 음악인생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CD 쌀까 해서 하시면 담주바로 대여해 드리려구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레드리토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처음에 오프링 때 나왔던 장면이잖아 왜 딥로스가 근데 말을 하지? 서둘러 스탄 여긴 곧 무너진다 젠장 칼 꽂고 도망가는거야? 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그럴리 없는데 소디언으로 찌르면 신의 눈의 힘에 의해 외곽은 무너져야 하잖아 신의 민의 에너지가 소디언의 힘보다 약간 상해하고 있어 그렇기때문에 신의 눈을 제어할 수 없는거야 아주 소량의 차이로 말이야 아 그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 야 니 검도 하나 더 찔러 하나 더 박아 하나 더 박아 찌리 받으면 바.. 어.. 다음달 바로 중고나라 올라온다고요? 라고 해도 자네에겐 그다지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 어? 이 목소리? 딥노스씨? 아쉽지만 헤롤드 말이 맞다 아무래도 우리들만으론 역부족인거 같아 이번만은 힘들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야 이거 스탄 결국 트롤이였어? 뭔가 방법이 있을거에요 아 그래요? 딱 하나 방법이 있겠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인지 아닌지 일단 해보기 전엔 모르잖아요 가르쳐주세요 딥노스씨 진정해 카이 주다스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야 많이 기다렸지 모두 그대서 미안해 뭐야 아 저요 소지언 하나 가지고 있나보네 쟤? 아 그래요? 소지언 4개만으로 파괴했다고요? 오오오오오 야야야야 뒤치기당한다 뒤치기당한다 저거 부술때 써야되니까 뽑아가면 안되겠죠? 이 세계는 스탄들의 힘으로 구해야만 해 그것을 대방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야 니 허접이잖아 얘하고 1대1 뜨면 무조건 질텐데 어 어 나왔다 드디어 3차전이야 드디어 이 무서운 친구 나와버렸어요 어떡해요 손해줘야겠죠? 먹어라 야 잠깐만 이거 물약전사가 한번 대보도록 합시다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여기서는 뭐? 아 여기서는 안되는구나 전투중 일전시간동안 적을 멈추게 한다고? 오오오 사귄데? 야 뭐야 뭐야 피가 7만이야? 미쳤네 얘 뭐에요? 피가 7만이야? 뭐야 이거 몸에 제정신이 아닌데 저기요? 진짜요? 하드워드에서 10만 넘어가요? 먹으래 먹으래 농무낭제를 써줘 농무낭제를 써줘 dull 여기 띠 잘한다 잘한다 싸가젤리 혹시 모르니까 1 포니고 으아 와 뭐야 데이온 이틀 미쳤어요 아니 뭐야 이거 이틀 왜저래 여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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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자마자 바로 다시 살아났죠 자 미라클 젤리 다시 살려주면 돼요 괜찮아요 네 살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이렇게 젤리 생명의 병 다 있어서 살려주면 되죠 죽으면 살려 자 죽었죠? 살리면 돼요 다시 누가 더 물약이 많은지 하면 돼요 4개 해보자 누가 더 센 자 4개 해봐 이 자식아 아하 다 죽었네 자 다시 생명의 병 살려주고 어 야야야야야야야 왜 또 물었어 살려 살려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결과가 알려주겠죠 왜 이렇게 젤리 왜 이렇게 젤리 써 왜 안쓰어 왜 이렇게 젤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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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아니 미쳤어 그냥 왜 저래 아니 이정도는 돼야지 보스전이라니 아니 무슨 한방맞으면 죽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보스전이야 한방맞으면 죽어버렸네 무슨 이게 보스전이에요 잠깐만 4박 5초 4박 5초 4박 5초 씌워 unmot 2박 5초 1박 5초 그러나 아 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죽여 와하! 뭐냐? 그니까 지도 다 쓰면서 진짜 치사한 녀석 치사한거 아냐 이거? 진짜 치사하네? 더러운 자식 힘내줘야 돼 이거 투명의 병 바로 써주세요 투명의 병 바로 써주세요 투명의 병 다 썼어 생명의 병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쓰냐 미쳤네 야 그만 써 말하자면 지도자 sche사 저건 이 치사 다 썼어요 다 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게임이 한국어 능력평가였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죽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한번 물약전사로 밀어붙여보자 했는데 그걸로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저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뭐야? 안 죽이는데? 어? 뭐지? 그 후 카일 일행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겠어. 제가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맞추면은 쿠키 100개씩 쏘세요. 다들. 너무 무시하는데? 맞추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나리를 한번 꺼내볼까? 나나리 쓸만한가요? 나나리 한번 써볼까? 나나리로 한번 써보자. 나나리로 한번 써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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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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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나 미친듯이 걸어줄게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있는 애들한테 힐 걸어줄게요 죽으면 그냥 살려줄게요 죽으면 나나리로 살려주고 좀 이따가 이제 슬슬 살려주고 그냥 맞아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회복 정수리라 빈약한 게 짝이 없군 이러네 저거 이거 치사하네 저거 진짜 치사한 녀석이야 저거 이거 진짜 치사한 놈 아닙니까 힐 힐 괜찮아? 자, 기저귀 물약 써주고요. 자, 기저귀 물약을 얘한테 써줬냐? 기사한테 썼네. 기다스한테. 아, 네. 화가 났다니 들어가세요. 아, 네. SP는 채워주는 거 없나? 일단 패바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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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다 쎄네 저 피 얼마나 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피 얼마나 달았는지 볼까? 이겼어요? 네 이거 질 거 같죠? 벌써 36000밖에 안 남았어? 네 질 거 같죠? 물약 조금씩 빨아주면서 싸우면 이겨요?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질 수가 없어 사각젤리 하나 주기 이제 슬슬 사각젤리 하나 써주고 자 생명의 병 하나 써주고요 레몬젤리 하나 써주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가오냐 이 친구 레몬젤리 하나 매겨줘 레몬젤리 하나 써주냐 레몬젤리 하나 써주시고 아 날 살아나면 되죠? 레몬젤리 맥여줌 야 좀 싸워봐 얘들아 근데 왜 얘네들은 그 뭐냐 기 터지는 거 게이지가 안 차냐 이기나 지나 여러분들 4개 하자니까요 벌써 패턴 파악 다 끝났어 이때는 이제 레몬젤리 하나 써주고 레몬젤리에다가 사과젤리 하나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한방에 안 되죠 자 이렇게 돼있으면은 네 레몬젤리 어 미라클 젤리를 갖다가 카이란트 써주고 자 사과젤리를 갖다가 카이란트 써주고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주다스는 피 빠졌으니까 뒤로 빠질 거고 레몬젤리 하나 써주고요 네 그리고 사과젤리 하나 매겨주고 자 저거 다 맞을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레몬젤리 써주고요 사과젤리 써주고 맨날 이길 수 없다 이 자식아 벌써 밤이 네놈의 패인은 젤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네놈의 패인은 젤리가 없었다는 것이야 자 억울하면 젤리 먹던지 이 자식아 자 좀 기다렸다가 레몬젤리 하나 매겨주고요 굴óg 팁 얼마나 남았냐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아직 얼마 안남았어요 중요한거는 3분내로 쓰러진다는거 이 친구 3분내로 쓰러져요 독소전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자 날라가지고 사과짤리가 먹여주고요 사과짤리 를 먹여주고요 와하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옥 이런거 쓸줄 알았어 이런거 쓸거같았어요 자 이럴 때는 기저귀 물약 써주보요 바로 바로 달려가 달려와 싸우고 저런거 쓸거 같았어 혼합젤리 먹여주고요 괜찮아요 혼합젤리 하나 더 먹여서 위에 붙여주고 레몬젤리 먹여서 회복해 주고 레몬젤리 혼합젤리 계속 먹여주고요 한방에 앉게 거의 죽을때 다 됐다는 얘기죠 이상한거 막 쓰는거 보면은 죽을때 다 됐다는 얘기에요 오셨죠? 이런 쉬운 놈을 갖다가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패턴 다 파악했다고 각오해라 바르마토스 각오해라 바르마토스 하하하하 각오하러 너따 이 꼬메이가 나를 쓰러트리겠다고 누구도 나를 쓰러트릴 수는 없소 누구도 그 누구도 나를 쓰러트릴 수는 없소 바 바르마토스 착각하지마라 가 난 너 따위에 쓰러지는게 아니다 그럼 뭔데 나의 죽음을 내가 바로 내가 출정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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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다도 초회차였잖아요 처음에는 실패할수도 있죠 두번째 할때는 성공할겁니다 선우님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띠용 죽을것까지 자기의지대로 선택하라니 마지막까지도 제멋대로인 녀석이군 하하하하 저친구 주인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 이거 못고치고 죽어버렸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인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못고치고 죽어버렸어 하하하하 주다스 대체 뭘 하려는거야 주인병도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료 못하면 저렇게 죽을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내가 죽을것은 내가 결정한다 하하하하 하면서 이제 할복하는거죠 그리고나서 신의 룰을 과부하가 되도록 해서 외곽을 파괴하는 뭐 그런 방법이야 맞아 리온인 규다스도 소디언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가 리온 샤르게이를 잃게 되는데도 말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세계는 스탄 일행의 심에 의해서 구해져야만 한다고 소디언과 주인은 일심동체 그것을 주인의 손으로 직접 없애야하단다 운명이라리 정말 잔혹하믄 샤르티아가 도대체 뭔데? 용서해 샤 난 괜찮습니다 도련님 아까 딥노스도 말했듯이 우린 너무 오래 살았어요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련님을 지켜드리는 일도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으흠 그거 잘됐군 나도 네 잔소리에 진절머리가 나려던 참이었어 자 그럼 서로 뜻이 같으니 빨리 끝내죠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디서 나왔던 목소리였더라? 아직도 할 말이 있나 그렇다면 빨리 말해 시간이 없다 도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확실히 힘들긴 했습니다만 하아 기억났다 타토 타토 목소리에요 타토 누군지 아시겠죠? 타토 하하 타토 목소리네 나도 그랬어 그동안 고마웠다 네 달빛천사 달빛천사 타토 목소리에요 도련님답지 않네요 그죠 똑같죠 너도 마찬가지야 샤 자 간다 시작 루 띠아 으아아아악 푹 전개 오 여러분들 최신 그래픽 나옵니다 딥 딥로스가 카이바에요 딥로스가 카이바 닥 띠아 너넨 수니버스 노래 좋았엄다 굿 저녁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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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전부 끝난걸까? 바라바토스도 죽었으니 그렇게 믿고 싶은데 우선은 우드로우 아저씨를 만나러 가보자 빼앗겼던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래 가자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손바닥 버튼 엄지척 자 기다려봐 일단은 젤리부터 사야돼 이 게임은 젤리가 전부야 이 게임이 젤리 없어여는 네 안돼요 젤리 우궁우궁 먹으면서 싸워야돼 여러분들 젤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저리 가저리가저리가 너같은거 필요없어 나 젤리가 필요하다구 젤리 어딨냐 젤리 여기있다 아이템 아니야 뭐 혜택이나 이런건 없는데 그냥 해달라는거죠 심심하니까 생명의 병 성령의 병 사주고 맞아요 환세력의 신멸지주같은건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젤리 없으면 못살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사실 네 젤리로 연명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젤리가 원료가 되는 그런 인간처럼 생긴 생물이에요 슬라임같은 녀석들이죠 슬라임같은 녀석들 젤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젤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구비되어 많이 드세요 왕꿈트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근데 그거 뭐냐 LA는 어디간거야 유명한 탐정이다 젤리가 앨범말로 젤리 아닌가요? 어떻게든 자네들의 공적에 보답을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로선 성에서 채워주는 것 정도밖에 천만우 성우 네 맞아요 천만우 구미에요 구미 어떤가 카인 감사합니다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슈다스 가면 벗으면 오드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은? 그럴걸요 아 성에서 자고가라고 그러네요 일단은 기다려봐 모른척 하시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았으면 제가 여기가 좋겠죠 아 그러니깐 여기 식료품점도 있을텐데 식료품점 밖에서 여기서 자기 전에 여기서 자기 전에 식료품점 가가지고 두부 파는 장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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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으라고 하네요 일단은 네 묵어줍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둘러볼거같이 어 세칼을 가지고 있군 부엌칼을 가지고 있군 얘 나중에 돈이 아주 많아지거나 돈이 아주 없을때 오라고 그랬는데? 아 너무 많아졌을때는 더 많아졌을때인건가봐요 네 더 많아졌을때 찾아오라는거거든요 20만이나 있는데 얼마 없는건가봐요 100만이상 100만이상 엄청 많이 필요해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그래요? 아 여기 우드로우방이구나 왕들은 항상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한단말이지 자 여기서 쉽시다 자 여기서 쉽시다 어 뭐야 카일 일어나 아니구나 카일 일어나라니까 야아 카일 일어나 아 리아라 아직 밤이잖아 잘자 니 영혼 무슨소리야 벌써 아침이야 아침 야 그렇게 깨우면 안되지 일본에 전통적으로 깨우는 방법 있잖아 이불도 안 덮고 자네 그러고보니까 이불도 안 덮고 자네 그러고보니까 니 영혼 바로 일어나네 바로 일어나네 장소는 그래 공원으로 하자 분명 기분이 좋아질거야 아 아우 저렇게 여자가 놀자고 한적있냐구요? 게임에선 많이 있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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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형이하고 이어지는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다형이는 한번 얼굴 볼까? 누가 나 초콜릿 좀 줬으면 좋겠다 다형이가 초콜릿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이델베리그 성의 성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공원이 나올거야 야 잠깐 식료품점을 찾아야되는데 식료품 식료품점 어딨니? 너니? 식료품점을 찾아야되거든요 식료품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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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레데리 하는걸로 알고 결제할게요 알겠습니다 레데리 당연히 네 보내주시면 당연히 하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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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있는데 민터즈군 그 물건 있잖아 각각 15번씩 잘 좀 부탁하면서 가능하지? 그 문제들 4절이래요 4절이래요 민터즈? 뭐 저렇게 얘기할때도 있네 아무래도 소재가 별로야 강도야 유연성을 위해서는 역시나 베르셀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4절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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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 오래 했다면 어느정도야? 등조부께서 말씀하시기엔 천지전쟁시대때부터 내려온 각이라고 하셨어 4절이래요 5절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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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셀리엄 있는데 가져왔어 잘 부탁해 자 베르셀리엄을 갖다 한번 줘봅시다 양복세트 고레벨 3 양복세트 고레벨 3을 입수했대요 뭘까 이게 없는데? 없는데? 아 세트명이 저거라구요? 식료품점은 어디있죠? 식료품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딴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식료품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여관이고 여기도 여관점 식료품 식료품 여긴가? 여기 장미품 식료품 여기? 민가 없네? 식료품점이 없어 여긴가? 여긴거 같아요 차돌박이 탄다 두부 두부 두부가 없어 두부 두부 제발 두부 어 두부가 없네 두부 두부 두부가 없어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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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로 가보자 두부로 안파네? 두부로 사야되는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두부 조용하다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거짓이었던 것 같아 왠지 기분이 묘해 전에 왔을 땐 이곳은 레아르타라는 동네였는데 사소한 발단이라도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바뀌어 버리기도 하는 법 역사의 그런 점을 이용해서 엘레이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 하지만 역사는 변하지 않았어 딥노스씨 아트와이트씨 그리고 아빠와 엄마 모두의 강한 의지가 역사를 지킨 거야 칼두 공이 컸어 저 초콜릿 달라고 해보라구요? 그 그래? 너무 부차한거 아닙니까? 저 초콜릿 줄 수 없나요? 하나조니 진짜 막 저를 한 3번 4번 5번 6번 죽이시네 그냥 친구들하고 세계를 누비며 여행한 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웅들과 함께 싸운 일 등등 실은 전부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야 정말로 꿈이라면 어떻게 할거야?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갑자기 내가 사라졌다든가 하면 카일은 어떻게 할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대답해줘 카일 이거 내 플래그 세우고 있는거죠? 내 사라진다고? 자기 이제 자기 이제 사라질거라고? 싫다고? 왜? 리아라가 사라지는거 난 싫어 나도 싫어 헉 설령 리아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난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리아라를 되찾을거야 맞아 나도 나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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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어찌된거야? 뭐지? 도대체 무슨일이.. 뭔일이래? 가엘! 아, 지금 것은 대체? 하, 가엘. 여기 있었구나. 어디 아파? 얼굴이 아주 창백한데. 어, 아냐 아무것도. 그건 그렇고 왜? 아, 그렇지. 헤롤드가 찾고 있어. 빨리 좀 와달래. 잘은 모르겠는데, 시간이 뒤틀려서 엠펠 앞에가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아니요, 괜찮아요. 뭐, 네. 아, 어쨌든 같이 가자. 다들 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네, 괜찮습니다. 좋은, 좋은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네, 어. 저도 자존심이 있지. 네, 어, 막. 어,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하고. 죽어가는 자를 위해 초콜릿 하나만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찬밥 더운 밥이지만 물론.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헤롤드가 찾고 있다고? 헤롤드 어디야? 헤롤드 어딨는데? 여긴? 여깄다. 어, 왔다. 이제 다 모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로니한테서 듣기는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나의 분석돌이 제 2호가 시간 중에 기쁨과 엔트로피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탐정해 주세요. 엔트로피? 하이머딩거? 는 아니고? 시간의 흐름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야. 어? 위험한 상태라니? 섬뜩한 얘긴데, 미래가 없어지고 있어. 뭐라고? 미래가 없어지다니? 무슨 소뼈다귀 같은 소리야?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미래의 누군가가 이 시대에 대해 어떠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영향에 의해 원래 있어야 할 미래가 사라져버리려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엘레인이 이번엔 우리 시대를 바꾸려고 한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번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야. 미래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무섭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어. 이미 그런 현상이 시작됐어. 방금 전에도 시공간의 흔들림이 관측되었고 잠깐이었지만 현대와 과거가 겹치는 현상도 있었어. 오호 그, 그래... 너희들,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어? 봤어. 네, 테오데르 현황입니다. 뭐다니, 뭘? 하이델베르크가 일그러지면서 사라진걸. 세계의 파멸이군. 세계의 파멸이라니? 무슨 뜻이야, 헤롤드? 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엘레인은 이 세계를 지우려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 사라지겠지. 세계를... 지우다니? 대체 왜 그런 짓을? 글쎄? 이유까지 모르지? 그건 아무래도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겠군. 하지만 엘레인의 행방은... 엘레인 못 본지 좀 됐네. 아, 그거라면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시 공간에 남겨진 펄스를 추적해 놓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만 7천 시간 후, 즉 10년 후, 아마도 그 정도 시점에 있을 거야.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시간 이동을 위한 렌즈겠군. 이 성에 있던 것은 우리가 바다로 가라앉혀버렸고. 너희들, 예전에 익스포슬러를 사용했었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그 렌즈를 쓰면 되잖아. 소디언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내 특허품이니까.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돼.